今天的 culinary는? . 고맙습니다. 아이고, 콘텐츠 형. 하하 그 후 config 1990년대 감사합니다! 음ㅠㅠ 우와 아38aman 아иц 좋은 날 좋은 날 할 거라 생각나요? 으어어어 으어어어 수술인 거 수술인 거 수술인 거 수술인 거 그것도 지금 이거 때문에 선물만 수빈하고 하자마자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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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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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같지? 오. 근데 지금 다 때려치고 이걸로만 전면하라고 그러는데. 아! 오오. 오오. 이것만 할수 있어? 응? 얼마? 예. 의구한 거요? 몇 살인이야? 공부같은 1분 같다는 우리. 그렇게 했으면 얘네들은 아무래도. 오십. 오십. 오? crisp, 좋eza. 아! 아. 아아 박수 오오 아아아아아ㅜㅜ 하하 나도 사회보라 그랬네 퇴수팔려서 못하겠다 그랬어 퇴수팔려서 못하였어 다행히 화이팅! 화이팅! 히히히히! 승무원! 히히히히! 2대2 정신을 위해 리지수 launched 最细 pil! 2대2 아래스타를 연준 히히히... 2대2 리지수 아이고 아이고 와 우와 손님 진짜 손님 지금 어떻게 하고 오는게 흐 Evangelion 신백촌 입니다 신백촌에 또 말하시네요 아 , 애초스 프레에야? 얘들은 원래 beide 신백촌에서 보상을 달고 사는게 형 어디 있는데? 그게 뭐지? 보여주신 게 있을 것 같은데? 와하 1분 전 그냥. 아니야? 진짜. 여기 정리하지, 생각 걸려. 오, 메리했어. 얘네들은 또 틀리세요. 원래는 20만 원 줄잖아요. 그러니까 2, 30만 원 그렇게 했으면 얘네들은 한 번 해줘. 50, 50. 오, 100만 원. 10만 원. 신백천에서 말씀해 주세요. 아, 얘네. 얘는 원래 신백천에서 보상을 밟고서 하는데요. 오오. 오오. 형님, 신백천 어디있네? 오오. 오오. 오오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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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